. 아 자 반갑습니다. 오늘 추자도 일정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. 이제 추자도에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3일 정도 남았습니다. 남은 시간 동안 또 한 마리 뽑고 가야죠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해서 여기서 한번 낚아 보겠습니다 장비는 이렇게요 얼른 가시죠 날씨 살아있네요 오늘은 비도 우중충하게 오겠다 괴물 한 마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낚시하기 좋은 날이네요 다 나왔어 갔다 아 이게 흑힌이 안 되노 보셨죠 이게 어복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여기서 진짜 한번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결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оброля 하하하 하하하 또 왔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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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약이 안되는데? 참 돌려 이게 참 돌려 눈 좀 올려야 돼 전단하지 안돼요 너무 힘들다 와 너무 힘들다 와 대부분 차가운다 와 와 와 와 아 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 왔다. 아, 끈질 펴야 될 것 같은데? 아, 일단. 아, 일단. 참모. 우와. 우와. 아, 끈질 펴야 된다, 이거. 살짝 빌랬나... 뜰 때 피어야 된다! 구나 이거 뜰 때 안 된다 안된다!? 뜰 때 피아... 아 그래 피겨 잠깐만 글자 그렇게피는 안되는데? 못 된대 잠깐만 잠깐만 정리제 폐 잠깐 잡고 계세요. 뜰채 피어야된다 이거. 보자 이거. 빠글 빠글. 빠글한데. 저거 팔짝 뜬다 저거. 잠깐만. 찐닐 뜰채를 어떻게 해. 어떻게 해놨노 이거. 찐닐 뜰채를 갖다가. 왜 해놨노. 뭐가 이거. 잠깐만. inä named. 대박. 대충. 권리다 HORST. 대충. 아니, 네. 개그가 멀어요. 저거. 왜 이렇게anha가. 아니, 이거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피 빠져보실 탈퇴가? 탈퇴가 되겠습니다 진짜 파달하네 디그테밥 오케 와아 와아 겁나 미쳤다 이거 카메라 카메라 잠깐만 잠깐만 가요 어디 갔나 가요 어디 갔나 가요 어디 갔나 아 아 아 씨님은 그 다음에 되겠다 아 잠깐만 아 아 고맙습니다 으아 내가 깜용이 아닐까 와 와 진짜 렌디가 되 너무 힘들었다 팔자다 팔자 하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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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 와 너무 초장타에서 물어갖고 너무 힘들었다 진짜 와 빵이 아 썸네 아 썸네 아 아 아 아 자 100명 찍자 100명 찍자 아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다 이거 아 포lam Ан하 진이 한 번 들어 볼까요 한 번 들어보세요 막 묶어서 들지도 못하겠다 요리도 깨운갖ально 썸네 오케이 좀 더 뒤로 가서 도시 업무가 채우기 위한 게 얼마였죠? 크기가 우와 진짜 커 보인다 진짜 이쁘다 저번에 이렇게 앞 보여 엄청 크게 보이던데 네 84cm 아 와 아니 내가 옷을 옷을 너무 두껍게 입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랜딩하는데 옷을 너무 무겁게 입고 있어갖고 초장타에 제가 제일 멀리 있던지 초장타에 입질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와 초대물이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85cm 참돔을 잡았죠 또 제가 옷을 두껍게 있어갖고 이거 몸이 너무 둔해갖고 너무 힘든 겁니다 와 그래갖고 아까 랜딩하는데 오늘 조금 너무 오래 걸리면서 또 너무 힘들었어요 엘보 온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84cm의 대물참돔이 한 마리 여기서 나와주네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호잉 호잉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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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못 들겠다 이제 야아